도지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상승 도지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상승 도지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상승 도지코인이 600원 가까이 급등하여 사상 최고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은 지난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 역대 최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한 곳에서만 단 하루 만에 17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추월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에 도지코인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최고점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마침 이번 달 초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도지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200% 급등하고 있을 때 단 하루 동안 업비트에서만 도지코인이 9조 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달성했고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트럼프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나선 데다 트럼프가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하고 동일한 이름을 지닌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를 수립하여 책임자로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지코인이 지난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을 당시에 흐름하고 지금 도지코인이 보여준 상승과 거래대금 기록이 서로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도지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리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경제학자 헬릭 제버그가 도지코인이 최대 29달러 지금의 70배가 넘는 4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정부 효율부를 수립하고 일론 머스크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이라는 성명문이 공개되면서 도지코인이 신고점을 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맡게 될 정부 효율부하고 도지코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이미지하고 글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정부 효율부의 마스코트가 도지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머스크 본인이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된다고 알려졌을 때 정부 효율부를 배경으로 시바견하고 도지가 등장하는 로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하고 트럼프와 함께 도지와 시바견도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도 머스크가 올린 도지 관련 글을 본인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도지코인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는 행보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를 위한 찬조연설과 단독 선거유세를 진행하고 최소 1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트럼프 진영을 지원하고 나섰다 보니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기관 하나를 담당하는 것 이상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대선 승리 이후에 트럼프가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머스크와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라든지 트럼프의 가족사진에 머스크가 함께 등장했다는 점하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만 보더라도 머스크하고 트럼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핵심 사업인 완전자율주행에 관한 미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테슬라의 주가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며칠 만에 45% 가까이 폭등하여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그 영향으로 머스크의 자산 역시 무려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지원한 1800억 원에 수십 배 이상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도 미국 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로켓인 스타쉽이 여섯 번째 발사를 시도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도 참석하여 발사를 지켜봤다고 전해져 스페이스X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도지코인의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전부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이 채택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의 차량 결제에도 언젠가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주요 수입원인 위성통신사업스타링크를 결제하는 수단에도 도지코인을 도입할 의도를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마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머스크를 포함한 트럼프 정부 내각이 대부분 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기관인 의회까지도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머스크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죠. 이에 따라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호재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지금의 도지코인 강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의 강력한 상승이 전체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특정 밈코인 테마의 급등을 부르는 행보까지 드러낸 덕분에 여러 밈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지코인이 상승한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도지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로 급등하더니 최근 고점까지 11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이 밈코인 도지를 단돈 270달러로 매수하고 단기간에 8천만 원을 벌어들인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죠. 더해서 일론 머스크 덕분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밈코인 피넛도 말해볼 수 있겠는데요. 피넛코인은 인스타그램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다람쥐 피넛을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으로 다람쥐 피넛은 미국 정부가 광견병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강제로 압수하고 안락사까지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피넛의 소식을 접하고 경로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현재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밈코인 메타의 강세를 불러온 일론 머스크 역시 피넛을 추모하면서 최근까지도 피넛하고 관련된 글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죠. 게다가 머스크는 피넛의 안락사 결정을 내린 현재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피넛이 겪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다람쥐 피넛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키워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람쥐 피넛하고 피넛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주 월요일자로 피넛코인을 상장하면서 하루만에 100%의 상승이 발생했죠.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다람쥐하고 밈코인이 미국을 구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밈코인 피넛을 인지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 영향인지 피넛코인은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저점 대비 16만 배 이상이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단돈 1100달러로 피넛코인을 매수하고 최근 고점에서 182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피넛코인의 성공은 다람쥐 피넛과 함께 미국 정부가 압수하여 안락사시킨 너구리 프레드를 바탕으로 탄생한 밈코인 프레드에 강력한 상승도 불러왔는데요. 프레드코인은 저점으로부터 최근 고점까지 4만 3천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도 최근 들어서 신규 밈코인을 원화상장하여 강력한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업비트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봉크를 상장한다고 알렸으며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봉크의 가격은 곧바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여 저점 대비 64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봉크코인의 시총은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코인 중 30위를 달성한 데다 하루 만에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돌파하고 있죠. 특히 봉크는 업비트 상장 직전에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영상에서 봉크가 주인공으로 다뤄졌으며 당시 영상 내용 중에 봉크의 업비트 원화상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봉크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나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 비트겟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비썸에도 상장되어 있었다 보니 원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만약 도지파 채널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고 봉크의 중요성을 인지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업비트 상장을 통한 급등으로 좋은 결과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주 수요일자로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업비트 원화 마켓에도 상장된 페페코인의 강세도 주목받았는데요. 페페코인은 코인베이스와 업비트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100% 가까이 오르고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점으로부터 223만 배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었죠. 이에 페페코인의 시총이 순간적으로 100억 달러 14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총 20위권 안에 들어설 만큼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심지어 페페코인을 단돈 26달러로 매수한 투자자가 최근 고점에서 무려 860억 원 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원화 상장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인 뮤코인을 원화 상장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상장된 뮤코인은 업비트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단 30분 만에 신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 덕분에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과 함께 전반적인 밈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인거래소 업비트도 신규 밈코인을 원화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오고 있으니 밈코인이 주도하는 코인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밈코인들이 현재 밈코인 메타에 강세를 불러온 일론 머스크하고 접점이 있으며 해당 밈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코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위프 코인인데요. 위프는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처럼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대형 기관 세력의 투자도 받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밈코인이죠. 특히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며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엘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헤이즈가 작년 12월부터 위프 코인을 언급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주었으며 위프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위프 코인을 언급한 뒤로 위프 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서 헤이즈는 위프 코인이 지금의 3배 이상인 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트라토스가 위프 코인에 투자하여 300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 세력이 큰 수익을 보면서 투자 가치를 입증한 위프 코인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추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겠죠. 심지어 지금의 밈 코인 생태계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면서 밈 코인에 관한 인지도를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에서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위프 코인의 기반이 된 밈인 도구이프햇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일론 머스크도 인지할 정도로 위프 코인의 기반이 된 밈이 유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인 만큼 위프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밈 코인을 통해 400만 원을 270억 원으로 만들었으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밈 코인 트레이더 안쌤도 위프 코인을 거래하여 500배 넘는 수익을 달성했다는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쌤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를 위프 코인의 마스코트로 설정해두고 위프 코인에 관한 글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쌤은 위프 코인의 시총이 지금 수준의 30배가 넘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미지를 공유할 만큼 위프 코인의 강세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사들이 강세를 전망하고 나선 데다 대형 투자기관도 매수하여 수백배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위프 코인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여기에 마침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의 대표인 뮤코인하고 봉크를 최근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왔으며 특히 뮤코인은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노 다음으로 업비트가 3년 만에 원화 상장한 밈 코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을 대표하고 있으며 대형 기관하고 유명 인사들도 관심을 보이는 위프 코인 역시 업비트가 원화 상장하면서 강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위프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를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플로키 코인인데요. 플로키는 지금의 뮤코인 생태계가 탄생하는 바탕을 마련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시바견 플로키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뮤코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중이며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하고 이름이 같은 미국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를 보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머스크의 애완견 이름을 토대로 만들어진 플로키 코인도 마찬가지로 조명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DWF 랩스가 2천만 달러 27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출시하여 뮤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알려졌는데요. DWF 랩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거의 3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플로키에 투자했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플로키의 가격이 400% 넘기에 급등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머스크가 보여준 뮤코인 관련 행보로 인해서 머스크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키워드로 탄생한 플로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니 DWF 랩스가 플로키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유명한 BNB 기반의 밈코인 생성 플랫폼 그라펀하고 플로키가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BNB 기반 밈코인을 지원하는 그라펀 랩스를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라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플로키는 그라펀 지분의 40%를 얻게 되었으며 그라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플로키가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플로키 개발팀은 그라펀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플로키 코인 홀더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플로키 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러 밈코인 생성 플랫폼들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퍼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달러 1,3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프로젝트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는 전체 수익이 2,800억 원을 돌파한 데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으로 인해 솔라나의 수요도 많아지면서 올해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또한 트론 기반의 밈코인 생성 플랫폼 썸펌프도 플랫폼 출시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1,200만 달러 1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트론 기반 밈코인의 인기로 트론 역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중이고 트론은 썸펌프가 출시된 시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했으며 80조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업계 1위의 부자인 창펑자호가 플로키의 상승을 도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유명한 비앤비 코인을 창펑자호가 9,400만 개 무려 82조 원 규모로 보유했다고 추정되며 그라펀과 비앤비 기반 밈코인들이 비앤비의 가격 상승하고 생태계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창펑자호가 비앤비 기반 밈코인을 지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앤비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그라펀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 있고 그라펀의 지분을 40% 보유한 블록키 코인 역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블록키 코인 홀더들에게 수익에 비례하는 엄청난 보상을 지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키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블록키는 세계 광고의 중심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3개월 연속으로 코인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개코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곳이 미국으로 나왔으며 밈코인 생태계의 탄생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의 지원으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미국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트럼프와 함께 미국 정부를 이끌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애완견 이름을 바탕으로 탄생한 플로키 코인도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주목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비트도 플로키를 원화 상장하면서 단기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플로키는 바이낸스, 비트겟, 우리나라의 빗썸을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밈코인을 통한 엄청난 수익 사례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도 신규 밈코인을 계속 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오는 만큼 밈코인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어떤 밈코인 테마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밈코인 관련 정보가 주목받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